카메라 세팅 그게 있는데 카메라 에디터가 있는데 요거 사용법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여러개 지정해놓고 12345678 근데 그 카메라 에디터가 키가 지정이 안되잖아 시작하네요 오오오오 시작했어 뭐야 오오 깜짝이야 팔은게 안보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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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갑니다 또 위에서 쏴야 되잖아 이게 아직 206 초콘 dens억 CL 근데 이거 클릭터보다 뭐를 누르면 차가 안 announ가지고 오 일부 차이도 안보이는데 잠깐 해가지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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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로테이션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보면 차가 안 누군지 안 나오죠 이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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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피했다 앞에 두고 알았잖아 크벨란 님이 있는거야 오우 어 지마파님 순위 봐 어 메인 스트레이트 아 이거 못생겼다 이거 좀 더 무선해야 돼 오우 아 이거 안 돼 아이 다 이거 못생겼다 이거 이거 중계를 할 수 없다 아 아 아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개선되면 설마 누가 그 차가 또 타 넘버링 차라리 예약해서 북킹으로 하면 차 넘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차 넘버 보고 체킹이 되는데 이거는 차가 똑같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아 이건 누군지 모르고 이건 이제 알 수가 없어 어 어 어 이거 이 상태로도 보여요? 네 그 거 네 네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면 돼 아니 근데 그거 어 몰라 몰라 그게 맞나 그 아까 그 CFG에서 예 그 보면은 네임 디스플레이라고 파일도 있을 거에요 거기 보면은 아 거리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지갑 이거 한 삼천으로 하면은 삼천미터 떨어져도 이름이 보이는 거거든요 비방총할게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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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다 끌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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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요 저기 뚫릴 일 많아요 특히 시켈이라던가 셰카 거의 후반쯤에 거기 사고나면 대영상으로 쳐져요 간격들이 장난 아닌데 지금 타고나면 거기 거기 만약에 차가 서 있으면 밧데돼있어요 뭐 마이수문 돌린 배틀 말고는 간격이 뭐 다 뭐 국수님 이탈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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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로테이션 스피드는 그거던데? 회전.. 마우스 스피드? 회전이 그거던데? 딱 방에 입장하면 세팅창 보면서 차 회전하잖아요. 그거 속도 빨라지도 않겠습니까? 마우스 스피드? 아 이건갑다. 마우스 스피드 올리네. 방송도 껐어요. 와.. 갑자기.. 꺼져가지고.. 워낙 고속 소킷이라 보니까.. 한 번 떨어지는 건.. 근데 그게.. 까다로워서 실수도 나와요. 어젠가? 부족했잖아요. 어젠.. 부족해. 네.. 아 근데.. 세대 이상 부트.. 맞나? 아.. 좀 심심하다는데.. 이제 내 밖에 돌아가는데.. 사실 세카가 안뜨는 레이스가 정상이죠. 누가 너무 사고가 많아가지고.. 아.. 제입길링 스피드? 영원히 해보는 게.. 잘 квест Rabbi kalau Lal 달라지더라구요, 시키는. 어구. 아, 집중하자 이제. 근데 이거 피트 들어간 상태에서는 네임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이거 그냥 사람 눌러서, 드라이브 눌러서. 아, 네.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슈민님이 디베스님 따라가는 상황이고. 아, 나 벨님 또 잡았네. 그냥 갑니다. 우리 박빈인데? 세카라고요? 아뇨, 아뇨, 아뇨. 아, 오늘 드디어 클린, 클린화 경기. 좀 달리다가 감았을 때 세카 한번 더 생각해. 스프레이트 꼬리는 좀 안좋잖아. 스프레이트 꼬리는 좀 안좋잖아. 스프레이트 2주점은 좀. 아, 이거 잘 된, 오늘 좋았는데. 주비에트는 보셨구나. 뭐, 라피엘론 따라잡히시겠는데. 어, 형님 방총 끄고 그냥 구경만 해야되겠네. 어. 망했고. 아, 이거 뭐 엄청 많아. 아, 이거 뭐 엄청 많아. 힘들어, 너무. 조금 돌리나. 미니컨3님... 148초 안고 괜찮네? 우와. 도난 님이 슈민이 거의 다 따라갔네. 0.6초 차인데요. 액시즌이랑 다크벨론이 좀 가깝네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 카메라 영상 그거 한번 알아봐서 하면 중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딱딱딱 체킹하면서 하면 온보드랑 적절하게 이용하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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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마파님 오버호 통영 잘 따라가다가 와 1등 3등 엄청나네 오우 외래외래 운동하다가 막 와가지고 몸이 들떠가지고 오 2등 3등 뛰어라고 탈골지 치어라 ㅋㅋㅋㅋ 라인 자체가 똑같아요 랩타임이 똑같기때문에 좁혀지 거의 이거 유지가 되네요 아 앞에 참 흔들렸다 흔들렸다 이번에 좁혀져있어요 이번에는 좀 5초 이낸데 이러면 파랗이 지금 중도거리가 아 아우스 중도거리가 제일 애매한게 이게 내가 추월한다 해도 나란히 설 수가 없어서 가속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아세토 같은 경우는 컨택이 워낙 인감하다 보니까 들이대고 일자로 못쓰면 이게 추월이 안되니까 오히려 사고만 나니까 함부로 얘가 좀 빠르다고 해도 밟을 수가 없어요 이런거는 이제 이런거는 멘스트레이트까지 공유전환이 가능한데 슬립타고 해봐야 이번에는 해볼만한데 아 제가속도 똑같아 그쵸 이건 해볼만하죠 인으로 파거나 아우스로 빠지거나 여러 브레이킹 싸움이거든요 근데 암차가 워낙 이거는 사고나거나 아니면 말거나 어 사고 안났어 사과 말 벗어났죠 아우스로 아 사고나 사고나 이번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일단 토나님이 컨트롤 했고 슈미님이 아 지금 중독이 났죠 이거는 중독을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으로 팠는데 레이트 브레이킹이 되어서 아우스로 많이 밀린 상황에서 크로스로 노려봤었는데 거기서 라인이 중독이 되면서 사고가 난거죠 덕분에 2,3,4등 다 못했죠 아이씨 아이씨 그리고 5등까지 붙었네요 5등까지 5등까지 확실하게 지금 2,3,4,5등 갑자기 트레인 상태가 되어버렸죠 도라님 2등이고 슈미님 3등으로 아플렘 4등에 크로시님 5등으로 아이씨 요렇게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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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열했어요 1등 준비하겠어요 안아 아무도 안 받아 아이씨 아 이씨 지금 2,3,4,5등인데 상당히 치열합니다 거의 다 붙었거든요 이제 스트레이트 지나가고 지금 도라님, 마이쮴기님, 다쿠벨라님, 그리고 프록시미티님, 그리고 오버팀이 지하판, 어 지하판이 많이 올라오셨네요. 윗등까지, 쭉쭉쭉 올라오셨네요. 아... 여기 프록시미티님 화면이고, 오히려 지금 2등, 3등 간격이 좁혀지고, 3등, 4등 간격이 좀 멀어지고, 4등, 5등 간격이 더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록시미티님이 좋은 건, 아 이거 거의 가위가 왔어요. 이거 실수로 인해서 완전 붙었죠, 다쿠벨라님이. 완전 실수했고, 지금 2등, 3등은 아직도 약간의 거리차는 있습니다. 아 이번에 왔어요 왔어요. 추월이, 아 추월이 안된대요. 일단 한번 디펜스가 됐고, 이러면 윈으로 찌를 용기가 없죠, 이러면. 앞차가, 앞차 라인이 좋아서, 여기서 브레이킹에서 붙어가면 스트레이트에서 멀릴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여기서, 여기서 추월을, 와 이거 완벽한 과감한 컨트롤에 성공이네요. 네, 도라님이 여기 섹션을 잘 빠져나와서, 이렇게 가지고, 네, 그리고 도라님, 슈민님, 그리고 프록시미틴 다크벨라님 거의 붙어서 가죠. 그리고, 딥웨스님은 혼자 그냥 여유롭게, 탈점 우측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딥웨스님이 거의 백마크 따라잡았고, 이러면 지금 프록시미틴, 4등 5등간에, 그벨라님이 좀 더, 못 따라가서 처질걸로 의상이 되고, 지금 슈민님이, 도라님을 약간 좀, 못 따라가서 처질걸로 의상이 되거든요. 도라님 페이스가, 조금 더, 네, 좋은 페이스인데, 약간, 굴도 않고 지났어요. 굴도 약간의, 슬립이 났었는데, 일단 다 컨트롤을 그냥 냈습니다. 오버텡님하고의, 거빛들도, 연말정드릴게요.